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2021년 제4회 기계 제작법 및 기기동력학 제5과목을 보겠습니다. 기계 제작법 및 기기동력학 81번부터 90번까지는 동력학 문제입니다. 지름이 1m에 플라이휠이 등속 회전 운동을 하고 있다. 플라이휠의 외측의 접선 속도가 4mps일 때 회전수는 약 몇 rpm인가 그랬어요. 플라이휠은 회전 운동을 하는 요소죠. 원형 단면 회전 운동하는 요소입니다. 회전수의 n을 구하라 이런 얘기죠. 접선속도가 주어졌어요. v가 주어졌죠. 4mps인데 회전속도는 r5m입니다. r5m가 돼요. 2분의 d 곱하기 5m는 60분의 2πn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속도는 4mps의 그는 2분의 지름이 1m 그랬습니다. 곱하기 60분의 2π 곱하기 회전수의 n에서 회전수의 n을 구해주면 되겠죠. 이제 rpm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분당 회전수로 해서 rpm으로 떨어지게 돼요.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면 76.43에서 답은 1번으로 나옵니다. 76.4에서 떨어지죠. 다음 82번을 보겠습니다. 자동차가 경사진 30도 비탈길에 주차되어 있다 그랬어요. 30도 비탈길에 자동차가 주차해 있어요. 이렇게 미끄러지지 않기 위해서 노명과 박규와의 마찰 개수의 값이 약 얼마 이상이어야 하느냐 그랬어요. 최대정지 마찰력, 즉 정마찰 상태에서 정마찰력은 μr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겠죠. 최대정마찰, 최대정마찰력의 마찰 개수의 m는 탄젠트 로우에서 표현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상태에서 이 경사각, 30도가 경사각 알파라고 한다면 알파보다 로우가 크거나 같으면 되죠. 크거나 같으면 돼요. 그러면 저절로 미끄러져 내려오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지해 있을 그런 상태, 확실하게 정지해 있으려면 이 경사각보다 마찰각이 훨씬 더 커야지 되는 거고요. 그래도 같을 때까지는 정지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우를 알파로 놓고 마찰 개수를 계산해 보면 알아요. 그래서 탄젠트 30도, 탄젠트 30도 계산을 해주면 이 값이 0.578이 떨어집니다. 4번 0.578이 떨어져서 마찰 개수가 0.578 이상이면 비탈길에서 자동차가 미끄러져 내려오지 못하죠. 4번을 답으로 보면 됩니다. 83번을 보겠습니다. 일정한 반경 R인 원을 따라 균일한 각속도 오메가로 회전하고 있는 질점의 가속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반경의 R인 원을 따라서 균일한 각속도 오메가로 회전하고 있어요. 질점이 그랬죠. 즉 질량의 M인 물체가 반경 R인 원을 따라서 회전하고 있어요. 이때 각속도 오메가가 일정하다고 그랬죠. 균일한 각속도 오메가 그랬으니까요. 그럼 접선 가속도 성분은 0가 되고요. 이 반경의 R인 원을 이탈하지 않으려면 안으로 끌어당기는 구심력이라는 힘이 발생이 돼야 되죠. 그 구심력을 유지하기 위한 구심가속도, 법선 가속도입니다. 로우 분의 V제곱. 즉 로우 오메가의 제곱. 속도 V는 로우 오메가니까요. 로우 오메가 제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메가의 각속도가 일정한 상태에서 접선 가속도는 0고 법선 가속도는 로우 곱하기 로우 분의 V제곱. V는 접선 속도가 됩니다. 회전 속도. 회전 속도가 되겠죠. V 이렇게. 그래서 가속도는 0이다. 가속도는 0이다. 옳은 것은 그랬어요. 법선 가속도가 있기 때문에 가속도는 0이 아니죠. 가속도는 루트, 접선 가속도 성분의 제곱 플러스, 법선 가속도 성분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해서 표현이 되니까 가속도는 0이다. 틀렸고요. 가속도는 접선 방향의 값만 갖는다. 틀렸죠. 법선 방향이 아니라 법선 방향. 라디얼 디렉션이라고 해서 법선 방향. 맞습니다. 접선 방향은 0고 법선 방향의 가속도 성분만 갖고 있는 거죠. 맞고. 답이 2번이 되겠네요. 83번의 답은 2번이 됩니다. 3번은 가속도는 접선 방향의 값만 갖는다. 틀렸고. 4번 가속도는 법선 방향과 접선 방향의 값을 모두 갖는다. 틀렸고. 답이 2번입니다.